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인프 타입이 오토컴플리트인 그리드뷰 컬럼의 다이렉트 오픈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오토컴플리트 박스의 아이템 목록을 화살표 버튼을 클릭만으로 즉시 펼칠 수 있습니다. 인프 타입이 오토컴플리트인 컬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뷰타입이 아이콘, 뷰타입 아이콘 이미지는 트루인 경우 다이렉트 오픈 속성 값을 트루로 지정하여 사용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첫 번째 컬럼의 경우 인프 타입이 오토컴플리트이고, 뷰타입이 아이콘, 그리고 뷰타입 아이콘 이미지는 트루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상자만 포커싱 됩니다. 화살표를 더블 클릭해야 아이템 목록이 열립니다. 화살표 클릭만으로 아이템 목록을 바로 표시하기 위해 그리드뷰 컬럼의 다이렉트 오픈 속성 값을 트루로 변경하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하면 아이템 목록이 바로 표시됩니다. 즉, 더블 클릭 없이 클릭만으로 아이템 목록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살표 클릭